어둠이 내려앉은 바닷가 마을의 새벽. 고요한 정적을 깨고 부부의 하루가 시작된다. 벌써 나갈 준비를 마친 사람은 아내의 금미씨다. 김하러 가려고요. 김은 새벽인가요? 네, 물때 따라가니까. 그 물때를 넣었으면 김하기가 힘들어요. 사람이 위험하기도 하고. 준비를 마친 아내가 남편 제흥씨를 챙긴다. 한겨울 새벽이라 몸도 마음도 쉬이 풀리지 않지만 김을 수확하려면 집에서 차로 1분 거리에 있는 부두로 가서 다시 김 최최선으로 갈아타야 한다. 칼날 같은 찬바람에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고 더 깊은 겨울바다로 향하는 부부. 새벽의 검푸른 물결 위에서는 양식장의 부표가 유일한 이정표가 된다. 해마다 겨울이 되면 부부는 14일 간격으로 물때를 맞춰서 김 수확을 한다. 한 번에 김발 10줄씩 하는 수확 작업은 채취선이 김발의 줄을 당겨서 줄에 붙은 김을 기계가 일일이 털어내는 방식이다. 김 가닥이 제대로 잘 털리려면 줄이 올라올 때 꼬이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는데 힘 조절이 관건이라 50년차 베테랑 어부 제흥씨도 간혹 실수를 한다. 김 가닥이 제대로 잘 털리려. 나 아까 그곳에 한 거고 여기 딱 때려버렸어. 아파져서. 그래요? 엥가에 담그라고. 사람 죽일 일 있는가. 어디 한가. 아, 뭐. 아니, 지금 여기에서 때려버렸는데 아까 죽었더라고. 너무 담그고. 뒤에가 눈이 안 나고 또 있어야 한지. 그래야 안 다친지. 눈이 없을 때 다 채운다니까. 하지만 또 언제 그랬냐 싶게 살아온 세월만큼 부부는 손발이 척척 맞는다. 한 가닥이라도 버려지는 김이 없도록 한 줄씩 김 채취가 끝날 때마다 부부의 손놀림이 바쁘다. 바다에 나온 지 두 시간 만에 마지막 열 번째 김빨의 수확 작업이 다 끝나간다. 어느덧 채취선을 가득 채운 김을 보면 이 순간만큼은 바다닐의 고단함도 한겨울 추위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다. 아, 많이 나온 거야. 이건, 이거의 내 것이야, 이거의 내 것. 더 이상 바람은 안 돼. 90가 많이 나온다니까. 아, 보면 생각보다 잘 나온 거예요? 아니면 아예 잘 나온 거예요?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지. 이번에 바람 많이 불었잖아. 그래도 그 바람에 이렇게 해서 열 줄이나 열 줄이나 남았는데. 해가 뜨기도 전에 속전속결로 김 수확 작업을 끝내고 나자 비로소 피로가 몰려든다. 아이고, 힘들다, 힘들어. 여보, 힘들게 일도 줄이고 사세. 아들 장갑 보내려는 게 한 5년 더 해야 돼. 바다를 다 짜야 돼. 5년이나 더 해? 나 죽겄네. 5년이나 더 하면 어찌 까라고? 더 해야 되라. 힘들어 죽겠는데 5년 더 하면 앞으로 5년이면 내가 몇 살이냐가 70이 넘어버려. 70까지 해야 돼. 야, 평화적으로 살자고.